올주군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백신 2차 접종 후 복부 출혈 증상이 나타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의 국민 청원에 4,800여 명이 동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 접종자의 아내라고 밝힌 A 씨는 청원글에서 평소 건강했던 남편이 지난달 28일 모더나 2차 접종 사흘 후 복부 출현이 발생해 긴급 수술을 받아야 했다며 이후 구토 증상이 계속되고 있어 물도 마실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교통사고 등 다른 외상이 없었던 만큼 백신 부작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.